오늘은 싱글벙글 연애가 너무 하고 싶은 우리 한국 여자들의 근황에 대해 보여드릴까 합니다. 여성들이 어째서 비혼 비연애를 호소하는지 이유를 확실히 말씀드리죠. 2023년 8월 20일 한 여자가 키 155에 73kg 고도비만인데 연애하기 어렵겠지? 라는 글을 작성합니다. 그냥 흔한 남자여도 연애는 어렵지? 나는 참고로 외모 빼놓고 집안 학벌 회사 다 좋은데 소개팅도 힘들까? 지금 30대 한국 여자야? 라는 말을 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모 댓글은 당연히 뚱뚱 fm리즘만 모인 커뮤니티라서 그럴까 키 작고 뚱뚱해서 성격 좋고 사랑스러운 사람들은 연애 잘한다. 라는 말을 하면서 지들끼리 부둥켜 안고 공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평범한 일반인이라면 키 155에 73kg 고도비만 못생긴 외모 30대 한국 여자에게 공감하기 쉽지 않을 건데 역시 여성시대답다는 생각이 들고 있는 와중 자료조사를 하다 아주 재밌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여기 보시면 거의 완벽히 비슷한 조건의 질문글이 다른 시간대에 올라왔다는 건데 아까는 2023년 8월이었고 73kg였죠. 이번에는 2023년 11월이고 몸무게는 2kg가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 짧은 두 달 사이에 살 뺄 생각은 하지 않고 벌크업을 더해온 우리 한국 여자에게 박수가 절로 나오는데 살을 뚫고 나오는 외모도 아니고 안 이쁜데 성격은 스스로 착하다 생각한다. 주변 보면 나 정도 되는 여자가 괜찮은 남자랑 연애하는 거 본 적 있어? 라는 말을 하면서 3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여성시대에 남자 어떻게 만나냐고 물어보는 여자. 본인은 본인을 성격 착하다 말하는데 성격이 착하면 여성시대 fm리스트를 안 할 건데 말입니다. 그리고 역시나 우리 한국 여자들은 155에 78kg 여자에게 감정이입하여서 여시보다 20kg 더 나가는 100kg 여자도 연애 잘만 한다. 난 여시랑 키 똑같고 몸무게도 비슷한데 남친이긴 해. 150대의 고도비만 안 예쁜 여자도 연애 잘하더라. 같은 허황된 소리를 하는 우리 여성들의 애잔한 모습. fm리스트라고 하면 비혼 비연애 탈코르세 삭발뚱뚱이 디폴트로 알고 계신 분이 많을 텐데 재밌는 건 여성시대에서는 수많은 비만 여성들이 연애에 대한 고민 상담을 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30대 모소리였던 여자인데 이제 곧 첫 경험할 것 같아 고민이 있어. 나는 첫 경험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는 한국 여자. 100kg에서 70kg로 사람 한 명을 몸에서 빼내면서 첫 연애를 시작했어. 키가 166이라 옷 입었을 때는 그냥 통통 수준이거든. 근데 뱃살이 진짜 할머니 뱃살처럼 늘어나 있고 퉁퉁해. 상대방은 이제 만난 지 두 달 정도 됐으니까 은근히 관계 시그널을 보내는데 내 몸이 너무 이상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첫 경험 통증이 걱정이기도 하고 내 몸 보고 역겨워할까 걱정이야. 라는 말을 하면서 아주 소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fm리스트 한국 여자들. 남자친구와 첫 경험을 고민하고 못생겨 보일까 고민이라는 30대 모소리였던 70kg 한국 여자. 그리고 역시나 댓글에는 나도 100kg에서 45kg 빼면서 온몸이 처졌는데 불꾸고 했어. 같은 식으로 한국 여자들의 폭풍 같은 공감 능력이 보이시나요. 어차피 누워있으면 뱃살 좀 들어가잖아 히히 불꾸고 하면 몰라 살의 질감이 남자랑 달라서 남자들은 그런 것까지 구분 잘 못하더라. 나도 여시처럼 100kg에서 70까지 감량했는데 살 터진 거 남친이 좋아하더라 말랑말랑하다고 맨날 만져. 라는 식으로 이 한국 여자들 fm리즘 운동하는 여자들인지 의심이 갈 정도로 이런 저런 썰을 푸는 게 재밌지 않으십니까. 하나같이 뚱뚱한 여성의 연애 고민에 공감하는 여성들의 일관된 말과 행동과 소녀 같은 발언들. 그리고 더더욱 재밌는 건 저 커뮤니티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레디컬한 fm리스트들이 모여있는 커뮤니티라는 사실. 그녀들은 사실 그 누구보다 결혼하고 싶어하고 남자들에게 사랑받고 싶어합니다. 그러려면 살을 빼고 예뻐질 노력을 해야 하는데 여성들은 그 노력까지는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결국 자신의 뚱뚱하고 못생긴 몸까지 사랑해달라 말하는 fm리즘 운동이 탄생한 겁니다. 오늘 저는 대한민국 여성들 사이에 fm리즘의 광풍이 불어닥치는 이유에 대해 보여드렸네요. 여성시대 여러분들께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남성분들에게 사랑받고 싶으시면 여성시대부터 탈퇴하는 게 어떨지 싶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저녁에 치킨 한 마리 사 먹는데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돼지도 사랑해줘. 이게 fm리즘의 본질.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